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기에 지금 캄돈의 잔해가 엄청 많아요. 찍지는 마세요. 더러우니까. 마지막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에센셜 버핑 타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실수를 했어요. 아까 우리 타임오버하고 노블쉴드를 할 때 이걸로 사용할 걸 아예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버핑 타월 잠깐 보시면은 물론 이거는 호텔리어스 제품입니다. 한번 쓱 오시죠. 인테리어 클리너하고 인테리어의 드레싱제.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일단은 이 버핑 타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스피드 폴리쉬 형태는 여기. 이 면. 여기는 스피드 폴리쉬로 올이 없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버핑하실 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물로 되어 있는 액상형을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올이 조금 있는 면으로 버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을 이 버핑 타월에 머금어줘야 되기 때문에 올이 있어야 잘 머금거든요. 그리고 고체 왁스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드레싱을 바르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이 없는 부분으로 하셔야 조금 더 좋습니다. 아까 코팅젤 해놨더니 아주 슬립감이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 호텔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느낌이 나도록 좀 하얗게 실내를 청소하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원래는 캄더는 이렇게 파란색 박스거든요. 이런 박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하얀색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색 박스를 열어보면은 일단 트리거 뿌리는 트리거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인테리어 클리너네요. 클리너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콩으로 되어 있겠죠. 거북하지 않은 섬유유연제 냄새 같은 게 나요. 피존? 그런 냄새가 나고요. pH는 뉴트럴. 당연히 중성이고요. 멀티 포포스 포 인테리어. 실내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인데 100% 코스메틱스 메타리얼 이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걸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이렇게 막 얼굴에 바르고 하는 화장품의 원료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용량은 300ml입니다. 우리나라 케미컬 캄더이고요. 이 인테리어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죽, 인조가죽, 대시보드, 카본, 플라스틱, 나무 그냥 내장제의 모든 곳을 사용해라. 요즘 나오는 외장제,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량 외부에 있는 거 모든 데를 다 바르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차량에 있는 내부의 모든 곳을 다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클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쉴드. 쉴드는 아까 우리 카샴푸 향이랑 좀 비슷합니다. 약간 블랙체리 같으면서도 카샴푸랑 조금 뭔가 다른데 향이랑 조금 비슷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퓨어 매트라고 돼 있네요. 판더는 사실 글로시한 광보다 매트한 광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100% 화장품 원료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코트하면서 프로덕트, 보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마찬가지로 300ml이고 이름을 정확하게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안에가 용량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허해요. 그리고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투명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코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내에 있는 거 다 사용하래요. 천연가죽, 인조가죽, 대시보드, 나무, 실내 전반에 매트한 코팅, 그 다음에 고음악을 형성된다고 되어 있고 신차 본연의 색감 우리 타이어 매트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차의 본연의 색감을 좀 되돌려주는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번들거리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래서 100% 화장품 원료 기반으로 피부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더러워요. 잘 흔들어주시고 클리너 한번 볼게요. 나오는 양을 보니까 어? 살짝인 거품이 살짝 나와요. 뿌렸을 때 그리고 트리거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거든요. 어? 와우! 거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한번 쓱 닦으니까 얘가 증발화되게 날아갑니다. 증발하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좀 과도하게 분포를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쓱쓱 닦으면 처음에는 거품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닦다보면 얘가 거품이 사라져. 뭐야 이거? 뒤집어서 코팅하면 아예 없고요. 그리고 거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덩거리거나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화장품 원료로 해서 피부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외보다 더 많이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고 사용을 하더라도 더 좋은 원료 또 좋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마스크를 사실 외부에는 매번 쓰고 다니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안 쓰고 계시니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직물로 되어 있네요. 저는 폭스방에 차를 처음 봐가지고 차 보시면 이제 개판 5분 전입니다.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바로 그냥 시트 한번 또 해볼게요. 저는 이거 좋은 게 가도하게 도포를 해도 처음에는 거품이 나다가도 거품이 안 나니까 좋다.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사이는 여러분들 틈새 브러시나 아니면 세차장에 있는 우리 청소기를 이용하셔가지고 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힘으로 사이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뺏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사실 뒤집어서 지금 퍼핑도 안 했거든요. 뭐가 남는 게 없지? 우리나라 케미컬 중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도 찾아왔었던 블랑 제품이 있어요. 루미너스의 블랑 제품이 있는데 블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게 조금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과도하게 뿌리시는 것보다 사실 폰 트리고도 있고 일반 투인원 트리고로 되어 있는데 좀 적당량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게 적당량 이거 뭐고 필요 없어요. 닦으면 돼요. 이렇게 진짜 많이 뿌린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뿌리시고 나서 이 캄돈 대표님이 보시고 나서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이게 거품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1차적으로 닦고 뒤집은 다음에 이 그냥 없는 면으로 얘를 그냥 쓱쓱 쓱 쓱 쓱 쓱 쓱 쓱 닦아주면 클리너가 안 남아있어. 정말 신기하다 이거. 진짜 자동차의 시트나 내부에 있는 내장제에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바른다는 그 느낌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세트이기 때문에 이거 호텔리어스 쉴드 이것도 한번 뿌려가지고 해볼 건데 이거는 버핑 타올을 반대로 뒤집어서 아까 제가 액상형일 때는 올이 있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했던 여기 올 있는 부분 맨들맨들 해요. 아무것도 안 묻어서 여기 부분에다가 쉴드를 한번 뿌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가는 거 좀 봐야죠. 이것도 똑같이 물 액상으로 나가는데 여기를 이렇게만 뿌려놓고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안 남거든요. 뭐 끈적인다거나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거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안 남는데 클리너이기 때문에 때만 이게 푹 지웠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진짜 무언가 코칭이 되는 것처럼 틀릴감이 장난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맨들맨들해집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제가 이쪽은 안 바르고 발랐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바른 면 여기가 안 바르고 바른 건데 차이가 잘 안 보여. 굉장히 매트하고 굉장히 매트하고 이 제품에 나와 있었던 그 느낌 그대로 세차일 때 본연의 신차 본연의 색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보호 코팅이라든지 드레싱제까지 바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실내 세차를 하면 엄청 진이 빠지던데 클리너만 사셔도 코텔리어스 클리너만 사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리너만 하셔도 신차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이거 여기도 닦아볼게요. 뿌려볼게요. 여기는 안 뿌렸고 여긴 뿌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도하게 뿌렸는데 그냥 이렇게 1차적으로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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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2차가 필요 없는 느낌이에요. 봐봐 2차를 안 했는데 뭐가 안 남잖아. 만져보면 보들보들해요. 진짜 엉덩이가 호강하는 그런 날이야. 특히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게 어디 부분이냐면요. 핸들만 닦아봐도 안 와요. 보습력이 좋지만은 굉장히 많은 양을 분사해가지고 뿌리다보면 이 핸들이 우리가 운전하면서 잡으면 진짜 끈적끈적해지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과도하게 돋보해가지고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뒤집어서 한번 슥 버핑하고 뭐가 안 남아. 끈적끈적하지가 않아. 원래 이런 게 별로 잘 없거든요. 핸들도 가죽으로 요즘에 보통 많이 덧방이 되어 있는데 실드를 한번 더 뿌려볼게요. 실드 뿌려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뿌렸잖아. 이 실드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렇게 닦으면 증발하는 그런 느낌처럼 날라가요. 근데 닦고 나면은 매트한. 굉장히 매트해요. 근데 이 매트한 게 잡았을 때 뭔가 이게 남진 않아. 신기하네. 여러분들 실드 같은 경우에는 과다 도포하지 마세요. 영상 찍으려고 과다 도포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향이 엄청 세요. 향이 엄청 세기 때문에 혹시나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저의 기준으로 머리가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실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도포하시면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좀 환기를 해주시고 항상 실내 세척하실 때는 창문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품 사용해봤는데 이거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내 세정제로 실내만 딱 된다는 그런 느낌보다 지금까지 저는 실내 세정제로 엔진룸을 닦거나 그랬는데 팜전 제품 같은 경우에 사실 엔진룸을 닦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썼었던 라임 라임레인 제품처럼 이렇게 다목적 세정제로 희석비를 조금 거품이 많이 나오니까 희석비를 조금 강하게 타가지고 물을 많이 넣은 다음에 엔진룸을 세척하시면 더 좋은데 이때까지 저는 실내 세정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엔진룸 세정할 때는 따로 클리너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실내 세정제 가지고 계시면 실내 세정제로 닦으셔도 됩니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캄던의 호텔리어스 인테리어 클리너 진짜 호텔에 온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냄새도 좋고 굉장히 잘 닦아지는데 엔진룸을 이걸로 닦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오늘은 엔진룸 이걸로 닦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캄던 하나의 제품으로 원브랜드로 오늘 세차를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해본 결과 캄던이 사실 약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왜 매니아층이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제품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영어가 많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긴 한데 정말로 라인업도 굉장히 좋고요. 나는 신차 때의 그 느낌 그대로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티브가 아까 타이어 슈 우리 타이어 매트 슈 제품 맛도 마찬가지로 호텔리어스도 마찬가지고요. 신차 때처럼 약간 매트한 글로시하지 않는 근데 심지어 여기 아까 바르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도 틈새에 이게 눌러져가지고 나오는 물만 나오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매트해요. 지금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물을 뿌려서 그러는데 다른 부분 타이어를 만져봐도 아무것도 안 묻어 나와요. 이게 사실 특징이거든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대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성의 특징이거든요. 타이어를 맨 먼저 발라도 유성 같은 경우에는 다 튀어요. 사실 잘 안 말라가지고 정말 다 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성이어서 매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도 금방 말라가지고 사실 내가 타이어를 뭐 진짜 맨 마지막에 발랐는데 아 맞아 타이어 먼저 발랐어야 되는데 안 말랐어. 이게 고민이 없을 정도로 다 발라져가지고 다 마른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매트해졌죠. 신차 때 타이어 그대로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09에 캄던이라는 브랜드 입점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캄던이라는 브랜드 입점이 되었고요. VVIP 등급이라든지 주말을 통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케미컬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캄던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케미컬이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향기 때문에 향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별론입니다. 라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우리나라 케미컬들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입 제품을 이렇게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직구를 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은 버핑성이 어려운 거를 알면서도 써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향기가 별로야 근데 세정력은 진짜 좋다? 알면서도 씁니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성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 작업성이 쉬워지고 비딩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비딩이 좋아지고 그래서 캄던이라는 브랜드 N09에 입점됐으니까 N09에 들어오셔가지고 캄던이라는 브랜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댓글창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카카오톡 채널 N09로 주셔도 되고요. N09에 공식 카페 네이버 공식 카페로 오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 N09 유튜브 보고 나서 가입했습니다. 하시면은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또 새로운 브랜드가 입점이 많잖아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죠. 이거 설명을 좀 볼게요. 코트 프로덕트 사실 여기 쉴드 인테리어 쉴드네? 방송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공부하려고 다 열어봤는데 두 개의 포장지가 바뀌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삐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